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시계는 시티즌시계구요 모델명은 bm6838-25x 모델입니다 시계를 처음 봤을 때 딱 특정 브랜드가 떠올랐거든요 저같은 경우는 iwc 4의 mk16이나 mk18 시리즈가 생각이 났구요 사실 iwc 하면 아무리 엔트리 모델 이라고 하더라도 한 600만원대 가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마크 시리즈를 찬다는 것은 대부분 제 주관적인 생각에는 데일리워치의 느낌보다는 약간 서브시계로 또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600만원대 그 시계에서는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대중적으로 선택하시는 모델은 c마스터 300 이런 라인들을 많이 착용을 하시는데 사실 시계를 딱 고가에서 딱 하나만 차야 된다 그런 분들은 이제 보통 오메가를 많이 하실 거고 뭐 특별하게 iwc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시겠지만 저같은 경우는 마크 시리즈는 약간은 서브 느낌이 강했던 그런 시계라고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서브시계로 그 고가를 투자할 수 없는 그런 분들에게는 이 시계도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아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10만원대 모델이기 때문에 그냥 거의 패션시계 가격대 이제 그래도 브랜드 어 브랜드 회사의 시계를 찰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추천드릴 수 있는 모델인 것 같구요 그렇기 때문에 어 사실 그 가성비 면에서는 굉장히 뛰어나지만 그 기능적인 면이나 뭐 다른 것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 그 글라스 판이 안쪽 그 다이얼 판이 녹색인데 지금 예 거의 화면에서는 예 잘 예 화면상에서는 잘 느껴지질 않네요 조명을 껐을 때 한번 보여 드릴게요 조명을 꺼도 잘 보이지가 않는데 색상은 녹색이구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시티즌 사에서 이 끝부분을 x로 해주는 모델들은 녹색이 많이 출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제가 작년에 이제 녹색시계들이 많이 자리 잡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녹색시계들의 출시가 아주 무섭게 되고 있습니다 시티즌에서도 이미 여러 개의 녹색시계들이 출시가 됐구요 이모델 같은 경우도 국내에 아직 정식 출시는 되지 않았지만 녹색으로 출시된 거 보면은 올해도 녹색시계는 굉장히 다양하게 출시가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일단은 보시면은 마크16의 오마주 느낌 까지 나진 않지만 그래도 많이 흡수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용도 이렇게 두칸 빼서 돌리면 이렇게 지금 분반을 돌아가는 거 볼 수 있구요 그리고 조금 특징점이 있다면 초바늘이 붉은색이라는 거 그래서 조화가 은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베젤이나 케이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무광을 채택을 해줬는데 아주 군데군데 이제 이런 얇은 이런 부분들이 광택을 유광 처리를 해줬습니다 사실 이런데서 그 브랜드 시계냐 아니냐의 그런 구분이 되거든요 아무리 10만원대 시계라고 한들 다른 브랜드에서는 이런 가공을 잘 못써 줘요 거의 좀 네 그런데 이제 시티즌 같은 경우는 가격이 저렴하더라도 이런 케이스 부분 같은 경우를 이제 마감 신경을 많이 써 준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크라운 같은 경우도 네 시계 잘 어울리는 좀 특색이 있는 크라운을 채택을 해줬구요 밴드를 보면 특히 이제 IWC 느낌을 느낄 수 있는데 이 끝부분이 이제 그 네모 모양으로 떨어지는 이 부분이 IWC에서 많이 채택해 주는 그런 가죽 밴드죠 네 그래서 보통 밴드들은 이제 여기가 이제 조금 동그랗게 나오거나 뾰족해 지는데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IWC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대로 화피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21mm 가죽 밴드 써 준 걸 알 수 있구요 스티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매듭을 잘 줬습니다 이쪽에 매듭을 줌으로써 시계가 지금 이런 시계 같은 경우는 그냥 숫자 인덱스에 굉장히 모던한 시계이기 때문에 특징이 전혀 특징점을 많이 찾아 볼 수 없는 그런 시계인데 이런 스티치를 줌으로써 이렇게 손목에 올렸을 때 좀 심심하지 않은 다른 각도에서 봤을 때 그런 느낌을 주는 모델입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더 녹색 느낌을 딱 볼 수가 있네요 가죽 밴드 같은 경우는 그 브라운 가죽 밴드를 썼구요 그리고 스펙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일단 42mm 사이즈 이기 때문에 조금 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그리고 두께 같은 경우는 10.5mm 입니다 무게는 62g 이니까 굉장히 가벼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부담없이 찰 수 있는 그런 시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글라스 직경 같은 경우는 35m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딱 적당한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가장 많이 이제 출시되는 게 40에서 42mm 인데 그 중에서도 42mm 가 좀 더 많이 출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흐름이 지금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36에서 38에서 40에서 조금씩 커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40mm 42mm 가 가장 많이 출시되는 그런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시계를 좀 다른 각도에서도 좀 보여 드릴게요 사실 시티즌사에서 10만원대 시계들은 에코드라이브만 넣어 줬을 때는 사실 다른 거는 거의 신경을 안 써 주고 좀 저가형 느낌이 많이 나오게끔 출시를 해 줬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디자인도 놓치지 않고 잘 해 준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이 다이얼 또한 이제 빛에 반사됐을 때 이렇게 각도에 따라서 변화되는 모습도 상당히 재밌네요 네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그 청판 똑같은데 이제 청판 모델이 있고 이제 올블랙 모델이 있는데 사실은 올블랙 모델이 다른 모델들에 비해 좀 확 튀는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라인들 중에서는 녹색 모델이 가장 다이얼 색상 때문에 그런지 가장 튀는 느낌이 들었고요 다음번에는 또 이제 기회가 된다면 이 라인들의 이제 청판이나 블랙 모델도 같이 리뷰를 해 드릴게요 예 오늘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올려 드리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시계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